이건 다음 글의 교훈으로 가장 알맞은 모습 옛날에 한 남자가 엄청나게 성공적인 구본가게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거대한 백화점이 그의 가게 앞에 지워졌다 그는 걱정했다 백화점이 자신의 가게를 자신의 사업을 망하는 길로 이끌까 그는 그의 집에 와서 그의 아내에게 그 상황에 대하여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백화점의 주인을 미워하지 마라 대신에 각 아침마다 축복해라 우리의 가게와 그리고 백화점도 같이 너가 그에게 주는 어떠한 축복도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남자는 그녀가 말한 것에 대해서 불확신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들었던 대로 했다 놀랍게도 1년 뒤에 그는 그의 가게를 닫아야만 했다 놀랍게도 1년 뒤에 그는 그의 가게를 닫아야만 했다 그것은 그가 망한 것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백화점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